안녕하세요. 피포비드 CJB 연규혁입니다.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서로 도와가며 사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로타리인데요. 오늘은 국제봉사단체 국제로타리 3740지구 남재호 총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피포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포비드 시청자 여러분. 국제로타리 3740지구 총재 남재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또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다는 인사 전해드리고요. 이제 국제로타리하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로타리는 세계 최초의 봉사단체입니다. 1905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폴 헨리스라는 변호사께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한 봉사를 하자고 처음으로 조직된 단체가 지금 현재 118년을 지나면서 많이 커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또 로타리다는 뜻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회전 로태리를 말씀하시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회원들끼리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한다 해서 로타리 라는 명칭을 져줬습니다. 그럼 이게 로테이션 이런 거랑 또 의미가 통용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서로가 순번제로 우리 집 다음에 저쪽 지정된 데서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또 회원들의 직장이나 사무실 또 가정을 방문해서 서로 좀 더 회원들끼리 알아가는 시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벌써 118년이나 된 거군요. 네. 전 세계 최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이 네 분의 창립식사도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지인들끼리 시작한 단체인데. 지금 한 200여 국가에 한 120만 로타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200여 개 국가 120만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또 큰데요. 네. 이제 국제 로타리가 갖고 있는 뭐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모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네. 저희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요. 하나는 초아의 봉사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초아의 봉사는 나를 자아를 뛰어넘는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아군요. 네. 사실 나를 넘어서는 봉사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현실은 사실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훌륭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그것 또한 뭐냐 하면 사실 뭐 아나운서님께서 해봤지만 봉사를 많이 할수록 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정신적이나 물리적이나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선해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건 사실 흔히 생각하기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게 다 나에게로 돌아오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도움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치고 얼굴이 선하지 악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로타리만의 네 가지 강령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도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항상 모임이나 행사나 로타리안이 모이는 장소에서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진실함과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네 가지가 다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네. 네. 이게 그러면 로타리의 강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로타리는 이제 가장 직업적인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나 직업 윤리 규정에 이 네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항상 로타리 활동을 하건 기업을 경영하건 사회 봉사활동을 하건 정직과 신뢰와 또 서로가 공평하게 또 평등하게 그렇게 해서 서로 모두 유익하게 그런 봉사정신을 로타리 때는 자꾸만 상기시키자 그런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재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실한가 또 모두에게 유익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네. 이거 이제 저희도 한 번씩 살면서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원으로 해도 정말 훌륭하지 않나.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가지 다 살면서 인생의 지표가 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봉사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봉사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또 나눔을 베풀면서 우리 지역을 또 빛내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이제 국제 로타리와 또 다른 그런 봉사단체들과의 뭔가 차이점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로타리 소속이다 보니까 네. 로타리가 가장 멋있고 훌륭하게 보일 텐데요. 네. 사실 저희 로타리는 이제 이대성 봉사보다는 그 봉사를 할 때 지속적이고 직전 가능하고 연속적인 봉사사업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부가 고기 잡는 그물을 사주는 것보다는 네. 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이분들이 계속 수익 창출해서 생활이 안정화되게끔 도와주는 일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쉽게 그러니까 지금 뭐 장학생을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국의 명문대학교에 장기 단기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구 뭐 평화나 지구에 대한 환경이나 그런 쪽에 서로가 대학교 전세계 대학생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가 공감도 하고 서로 대화해서 서로 우리나라 얘기 다른 나라 얘기하면서 서로 상세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냥 좀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일시적인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이제 이 학생이 정말 앞으로 인생을 자기 힘으로도 꾸려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네요. 교육으로서. 네. 그렇죠. 뭐 사실 어디 단체나 장학금만 주지만 저희는 그 학생이 1년 동안 체류비, 심지어 부식비, 핸드폰비까지 저희로 따라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유명한 우리가 들었을 때 알아들 수 있는 대학교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동남아시아는 사실 저희보다는 약간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로타리가 VT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중에 뭐 자동차학과가 됐건 무슨 어느 기술을 배워서 반도체가 됐건 기술을 배워서 여기서 1년 동안 습득을 한 다음에 자기 나라에 가서 취업을 바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 로타리가 도입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의 도움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또 성금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죠. 가장 저도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죄송한 거지만 저희 이제 충북에는 3,5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뭐 만원 기부도 받고 뭐 10만원도 받고 하지만 저희 로타리클럽은 순수하게 회원들이 낸 회비 갔다만 운영되는 순수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재단 기부나 여러 가지 또 뭐 지역의 봉사활동 또 세계 봉사활동에도 순수한 각자 자위를 내서 움직이는 단체가 저희 로타리단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이 아무래도 다른 봉사단체와는 가장 차별성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뭐 앞에서도 이제 뭐 장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 한국 로타리에서 운영하는 장악재단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네. 있습니다. 저희 한국 장악재단 청소년 장악재단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는 저희가 이제 19개 지구 한 7만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7만의 회원이 이제 10실반 낸동이 지금 현재 한 1,500억 원의 장악재단이 있습니다. 1,500억 원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악금을 매년 지급한 게 한 1,300억 정도 지급하였고 저희 지금 2023년도에도 우리나라의 장악금을 지급한 게 한 48억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매년 48억 정도 지금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세국제 로탈리가 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만 이제 유의하게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후배 양성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국 로타리에만의 독특한 제도 문화죠. 네. 이게 또 금액의 규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왜 어느 개인이나 회사는 사실 뭐 한 1억 10억 정도 장악금 제도 이렇게 지금 많은 홍보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런데 저희 로타리에서는 48억 원인 줄 한 돈을 거의 매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오른손이 한 걸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게 지금 강해서 사실 저희가 뭐 어떤 홍보도 안 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이렇게 장악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내용들은 오늘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순수하게 한국 로타리 회원들의 그 회원 기부금을 모아서 이제 운영이 되는 장악재단이라고 합니다. 어. 참 규모가 대단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어. 이제 로타리 하면 그 뒤에 이제 명칭이 항상 숫자가 막 붙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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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3740 지구 총재님께서 오셨고 또 다른 숫자들이 막 붙기도 하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또 내가 먼저 거꾸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3740 지부라고 어떻게 호칭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어. 왜냐면은. 네. 대부분이. 네.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3740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도 제 지역에서 또 뉴스를 진행한 지도 꽤 됐고. 아. 역시. 네. 하다 보니까. 아. 역시. 네. 맞나요? 3740지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호칭을 3740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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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는 저희 로타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소규모일 때는 저희가 세 자리 숫자를 썼습니다. 아. 아. 뭐 100단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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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뭐 200여 국가에 지금 500개의 지구가 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자리 숫자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제 클럽 수가 많아지면 또 지구가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번호. 순차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 놓은 거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음. 그런데 또 왜 번호로 쓰냐 하면은 사실 뭐 한국 로타리 뭐 1번, 2번은 편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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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리는 인종, 국가, 종교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자들만의 유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뭐 종교나 특정 어떤 거를 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 번호로 지정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 지역명도 들어가지 않고 나라명도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로 표를 한다는 거군요. 네. 네. 저희 노인들은 뭐 지구 뭐 3, 7, 4, 5 하면 충북이라는 걸 대충 알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꼭 충북 3, 7, 4, 5osh, 5 оп... 호 hike는 안 쓰듯이 여러분, 전 세계는 다 종교도 있고, 또 뭐 분쟁도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타리만은 순수하게 저희가 그런 데에 전혀 개입이 안 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번호로만 지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평등과 다양성 추구를 위해서 숫자로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제 로타리에서 어떤 봉사들을 하고 있는지 활동들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너무 많아서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주제되는지 모르겠네요. 분야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에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조직은 클럽, 지구, 존, 전세계 본부가 RI라고 저희 페남배라 로타리 센터가 그런데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7가지 초점 분야를 만들어서 이 초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좀 봉사활동을 하자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는 저희가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 질병 예방 및 치료, 또 수자원 위생 및 청결, 모자복원, 기본교육과 문외료, 또한 지역사회 경제와 개발, 그리고 작년부터 환경까지 포함해서 사실 요즘 지구온난화나 탄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환경이란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7대 초점 분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7대 초점 분야를 저희가 하나씩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봉사활동이 소아마비 박멸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배지를 차고 왔는데요. 폴리오포러스라고. 엔드폴리오 나오라고 써있네요. 저희가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소아마비라면 그게 뭔 소리지 아마 청년들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소아마비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병에 걸려가지고 장애자가 되는 그런 병인데 지금 저희가 WHO도 인정하지만 로타리에서 지금까지 소아마비 확멸에서 사용된 돈이 한 2조 4천억을 썼습니다. 로타리에서 저희 순수한 돈 갖다가 그래서 지금 한 99.9% 정도 지금 박멸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3년 동안은 발병이 안 돼야지 그 지역이 박멸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 끝났는데 파키스탄이나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거 가다가 희생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내전 지역이나 좀 위험한 지역에만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소아마비 확멸을 한 99.9%로 다리가 이렇게 CC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얼마 안 나왔습니다. 막 나왔는데 좀 안타깝게 좀 그런 분쟁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또 어려운 부분들도 또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UN에서 매년 로타리의 날 행사를 또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유네스코도 저희의 어떻게 파생되는 걸 보고서 이렇게 만든 부분도 있고요. 방송에 조심스럽지만 또 UN을 처음에 창립할 때 저희 로타리 50명이 카운설으로 가서 어떤 분야는 어떤 재정적인 분야, 어떤 교육 분야, 또 분쟁 분야 이런 거를 코디네이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50명이 파견 가서 UN을 만들 때 공험도 때문에 지금도 UN에서는 매년 로타리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7대 초점 분야 중에서 수자원 위생과 청결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이 없어서 힘든 경우는 없잖아요. 수돗물도 있고 아무리 어려운 분들도 물을 못 먹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해외 봉사를 가면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저희가 산에 갔을 때 사실 그 물을 먹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얘기했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물이 많은 국가, 나무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하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떠 마실 경우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땅 한 5m 파서 물은 먹고 그런데 그 물이 다 오염된 물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30m는 파야지만 그래도 순수한 질병이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물보족 국가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그쪽에는 저희가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0에서 4,000만 원짜리 봉사를 해서 저희가 우물을 파주고 지하수를 파주는 겁니다. 우물보다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물은 가장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 교육, 또 무내력과 관련된 봉사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학생 몇 명 때 교육받았어요, 교육실에서 혹시.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한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나 50명 때문에 받았어요. 사실 제가 해외 봉사 갔을 때 100명이라도 행복하겠더라고요. 교실 있는 자체로만도 사실. 그래서 저희 교실이 없고 또 책도 없고 칠판도 없고 노트. 사실 저희가 우리는 설마 지금 이 시대에 그래겠나 하는 생각이 많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정말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오스나 베트남, 또 캄보디아, 또 태국 같은 데가 저희가 지금 학교를. 오지에 가면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직도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져주고 또 우리 회원들이 학교 져줄 때는 그냥 져준 게 아니라 진 다음에 이제 가서 중고 공식을 하러 갈 때 또 각자 막 준비한 학용품. 아, 필요한 물품들을 또. 네, 네. 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저희가 직접 봉사활동을. 올해도 지금 한 13매를 나갔습니다. 저희 충북에서는. 올해요? 네, 네. 지금 4월밖에, 네. 5월이 됐는데. 네, 네. 그래서 13매를 나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 때는 제가 한 1억 3천을 들여서 라오스에 학교를 져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한 갔는데 뭐 이렇게 화장실을 왜 그전에 그냥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그런 걸 쓰고 학교에서 위험하게. 그래서 이제 볼을 보다가 혹시 이사한 학생도 있고. 빠져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해고 했는데. 하여튼간 저희 로타리에서는 필요한 곳에 아까 물이 필요하면 물을 봉사하거나 뭐 학생들이 문외력, 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거나 사실 지금 뭐 모자보건도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많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외국은 출생들은 좋은데 사생아가 많다랄까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아요. 태어나서 죽는 거죠.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그런데 저희 로타리에서는 모기장도 지원해 주고. 또한 분유에 대해서 또 분유 키트도 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외를 실천하는 게 저희 로타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각 분야에 정말 필요한 그런 손길들을 제국해 주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로타리 3740지구, 충북지구인데. 우리 충북지구에서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 충북에 11개 시군이 있죠. 네. 저희 한 80여 클럽, 지금 3,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저희가 집을 져주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나 장애자분들에게 또 저희가 집을 고쳐주거나. 사실 지금 시제비도 초록우산하고 또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저걸 로타리아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연계 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또 그런 빚지 못한 사정으로 몸에 장애가 되신 분들에게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다문화, 지금 뭐 다문화라는 말도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 교육할 데는 없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또 저희가 뭐 직업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 선생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그 교육을 갖다가 자기 또 생활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장학금을. 네. 저희 충북에서는 한 1년에 5억 정도 하고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80여 클럽이 제가 총재다임을 조사해 봤더니. 네. 오늘도 어느 클럽 하나를 봉사를 했습니다. 매일 두 개의 클럽이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충북 지역에만 80여 개의 클럽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정말 봉사를 하시는 거네요. 네. 최소화니까 하루에 두 개 이상의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오전에 청주에 프란체시코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애 자본들 장관 만들고. 아 만들어서 또 판매도 되고. 판매하는 곳을 갔는데. 저희가 5.300만 원 들여서. 네. 휴지 만드는 걸 약간 자동화를 만들어 드렸어요. 힘들게 제공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또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국내 국외 사업을 저희 충북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후 평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녹화 당일에도 지금 오전에는 가서 또 봉사를 또 베풀고 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충북 지역에 이제 80여 개 클럽. 4,500여 명의 이제 로타리안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어떤 연령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뭐 남녀분들. 뭐 상관없이 또 다 봉사를 하고 계시겠죠? 저희 로타리안은 다양성 또 포용성을 추구하는 단체라서 뭐 그전에는 뭐 해서 결혼 못한 사람은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고 그랬는데. 네. 네. 그리고 뭐 직업 한 클럽에 직업 하나만 받았는데. 아.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다섯 개까지 가능하고. 네. 네. 또 이제 미혼 기혼 안 따지고 누구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500주에서 한 여성 비율이 30% 되고요. 네. 남성이 70% 되고. 또 저희가 또 인테렉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로타리안이라고. 네. 인테렉트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 학생들이요? 네. 로타리안은 대학교.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로타리안에서 이제 지원해주면서 같이 봉사에 참여하는데. 그 학생도 한 1,200명이 됩니다. 지금. 네. 11개 시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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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학생들까지 또 같이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남재호 총재님께 좀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총재님께서는 이 로타리 활동을 하기 전에 평소에 원래 봉사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일반 대한민국의 셀러리맨이라면 30대, 40대는 먹기 살기 바빠서. 그러니까요. 사실 뭐. 관심만 있고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걸 봤죠. 사실. 네. 이제 제가 이제 원고양은 충주입니다. 충주.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인, 조그만 개인 사업을 진천에서 하게 됐어요. 진천은 저한테 또 새로운 곳이지 않습니까? 진천에 와서 제가 2004년도에 진천에 이사 와서 이제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 3년도죠. 2003년도.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진천에 와서 최소한의 돈을 버니까. 그런데 내가 이 고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써야 되지 않냐. 좀 환원을 하고 싶으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다가 이제 1년 지나서 2004년도에 로타리라는 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진천 봉화라타리클럽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재님께서도 처음에는 뭐 일을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뭔가 지역사회 환원도 해야겠고 뭐 이런 연휴에서 이제 봉사를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봉사를 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셔서 이걸 계속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어느 단체에 들어갈 때는 뭐 봉사도 목적이 있지만 또 뭐 친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혹시나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잘 보였는지 임원을 좀 빨리 하게 됐습니다. 클럽 임원을. 네. 그래서 이제 재무도 하고 뭐 총무도 하면서 노타리에 빨리 녹아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하면서 이 봉사를 참여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어떤 생각했지 몰라도 가서 봉사를 하고 그분을 도와주고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저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고 그런데 그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돌아와서 간만에 생각해 보니 저번보다 내가 더 행복하구나. 또 내 자신감이 너무 행복하구나. 제가 그걸 처음으로 그때 이제 깨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봉사는 당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실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걸 남을 위해서 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를 하고 나서 그분보다 내가 더 행복하더라. 그리고 그분보다 내가 또 자부심을 느끼더라. 그래서 저는 이 봉사라는 거를 꼭 남한테 희생하고 도움 주려는 것보다는 그 남한테 희생하고 도움 주는 게 되려 저한테는 더 많은 정신적, 물리적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오더라. 본인 스스로한테 이러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더라.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2003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벌써 이제 20년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보시고 직접 또 경험해서 우러난 말씀이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재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러면 남재호 총재께서 총재로 선출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는 이제 로타리는 다른 조직하고 틀리게 총재 선출을 3년 전부터 합니다. 3년 전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아 이제 선출을 해서 바로 총재가 되는 게 아니라 임명 전에 3년 전에 선출을 해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계속 3년 전에 배워야 될 교육, 또 2년 전에 배워야 될 교육, 또 1년 전에 배워야 될 교육, 총재로서 시작. 그렇기 때문에 총재를 한다는 것은 최하 5년간은 모든 열정과 시간과 또 자기의 어느 정도의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5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책임감과 무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일반 조직의 총재나 회장은 일반 잘 단합만 되고 잘만 이끌어가면 되지만 제 3,500명의 회원들은 다 잘 하셨단 말이죠. 다 대표고, 다 생각이 강하시고, 자기 마인드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리더한다는 것은 제가 총재로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도 말했던 저희가 3년 선서부터 제가 우리 지구의 발전, 또 각 그룹의 발전, 또 비전, 또 목표 설정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구상을 저하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또 도와주는 11개 지역의 대표님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11명의 대표하고 또 80명의 회장이 또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했고요. 누군가는 저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지만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많이 진행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정말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현장들이 좀 마음에 담았는지.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충북에는 저희가 작년 11월 11일, 올해 2월 22일 저희가 우리 충북의 오드노타리클럽과 회원이 11시에 합동 봉사를 하자. 아, 다 같이 모여서. 네, 네.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2회에 거쳐서요.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딱 시작해서 전체 봉사를 두 번 실시했고요. 그것이 또 가장 많이 기억이 남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말하듯이 라오스 학교 져주는 것도 기억이 남고 또 저희가 사실 봉사하면서 저희들은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사실. 1년 동안 열정을 다 쏟아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데 제가 로타리 총재 20년이라면서 우리 회원들을 위한 힐링의 장이 없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을 위로하는 장이 없고. 뭔가 이렇게 기운을 복도다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코로나도 약간 적이 됐길래 작년 가을에 제가 우리 충북 33호 치고 합동 가을 명랑운동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원들이 와서 너무 즐겁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즐긴 걸 보고서 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또 봉사를 할 때 육체적으로도 진짜 힘들게 또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합된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07년도 캄보디아 의료봉사 가셨던 기억이 또 많이 남으신다고요. 네. 제가 사실 2003년도에 가서 2004년도 입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7년도니까 갓 새내기 회원이죠. 그런데 그때 의료봉사인데 저는 뭐 직업이 닥터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스텝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겁모르고 손들어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 캄보디아의 그런 빈민 지역에 가서 봉사한 거는 이런 말을 하면 저도 참 총재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입구도 못 들어갔어요. 아, 생각보다 더 많이 열악했다는 거군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약간 진짜 제가 대단하구나 진짜. 여기 봉사하는 분들이. 네. 다시 한번 제가 로탈을 또 종료하게 됐는데 저 스스로는 사실 제가 비해감을 들었다. 자격감을 들었다. 그래서 하는데 캄보디아 가서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 쪽 또 치과 쪽 또 내과 쪽 외과 쪽 치료를 하고 저는 그냥 옆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급식 봉사까지 했는데 한 4살 이만한 아이가 이제 식판을 들고 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봉지에 반찬 담아주고 밥을 담아주는데 다 학생들, 그 좀만 꼰마들이 한쪽에서 다 밥을 식사를 하는데 그 어린이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4살짜리가 걷는 게 지금 불안해서 제가 도와주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얘가 또 잠깐 밥을, 밥 쪽을 잠깐 보는 거예요. 밥 쪽을. 그렇죠. 무슨 뜻인가 해서 더 달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또 한 봉지 있는 걸 더 줬습니다. 그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울타리 바깥에 지금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로 한 25살 어머니가 두 명의 애기를 더 안고 또 옆에 5살, 6살 애를 뚫고 4명을 안고 서 있는 거예요. 울타리 바깥에서. 그래서 4살배기의 아이가 가져간 거를 6명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잘 된 거구나. 행복하구나. 정말 사실 4살이면은 뭐 그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의식할 만한 그런 나이대가 아닌 건데. 참 기특하면서도 약간 마음의 짠한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뭐 또 이런 표현이 지금 우리 지금 학생들이 어떤 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고친 학생들, 캄보드에 한 달만 보내면은 대한민국 만세에서 오지 않나. 그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깨닫는 것들이 많을 거니까요. 네, 그런 좀 뭔가 느끼게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이런 봉사에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정말 이제 배우고 오기에도 적합한 환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어린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이제 본인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또 가족들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또 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손바, 그 4살징의 아이가 내가 이거 받아서 꼭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줘야지. 내가 안 혼나지.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본능이나 의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 네,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업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지구, 33호 지구에서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이 가서 가장 많이 피해를 준 지역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은 기름도 안 넣어줄 정도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심해한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한 30명의 학생, 어린이들 뭐 한 5살에서 10살 되는 선발에서 심장병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서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0년이 흘러왔는데 이게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 대략 그 지역에 갔을 때,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지역에서 대략 환영을, 대략 우리 태국기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처음에 적개심 갔다가 이렇게 좀, 저희도 진짜 좀 마음이 좀 드러웠는데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략 환영을 해주고 또 그때 그 쪽 시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또 만찬까지 해주고 고맙다고. 처음에는 설마, 설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믿음이 없었던 것도 처음에는. 네. 1년, 2년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고 데려 저희를 또 불러서 만찬까지 해주시는 그런 모습 보고 제가 아, 역시 로타리가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는 좋은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뿌듯하고, 이제 없던 힘도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천 백곡 저수지에서 환경보호선 교체 사업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진천봉화로타리클럽에서 이제 그 전에 이성종 회장님께서 환경보호선을 이제 20년 전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목선이다 보니까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1, 2년 동안 이제 그 환경보호선을 운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최신식 환경보호선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이제 109천 원씩 청소하는 거 다니면은 제가 그래도 마음이 좀 흐뭇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이제 그것도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지만 저도 고향이 제가 이제 로테리장 10, 반, 2년 차에 그 중국의 연변 옆에 고려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려촌이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옛날에 그 이제 일제시대 때 아, 이주해서 가세요. 이제 충북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주해서 가서 정착촌을 만드는 데가 고려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로테리장이 저희가 이제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송아지 12마리면 꽤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12마리를 연변에 사가지고 트랙에 실어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또 이제 가서 또 몸으로 또 이제 어린이집도 같이 일 때 좀 도와주고 또 그랬더니 그 그 중국분들이 다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조선족 비슷하게. 그래서 그것도 민족에도 또 로테리장에서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계속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아니, 너무 또 이제 뿌듯하고 그런 건 있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당연히 누군가는 시대겠죠, 그죠? 매일 나가서 봉사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제 뭐 클럽 회장을 하고 총재를 지금 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 우리 아기들한테도 회장 취임 받을 때도 자신 있게 제가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우리 뭐 어머니도 왜냐하면은 제가 일반 정기 모임에 어느 클럽 회장을 취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단체에 회장을 취임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제 스스로가 떳떳한 마음에 자신 있게 하고 또한 사실 사업이나 여러 가지는 노타르처럼 하면 제가 아마 지금 엄청나게 성공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바쁜 가운데서도 또 이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 그리고 이제 충북 초하의 봉사상 시상식이 이제 제1회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시상식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로타리가 1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가 로타리에 막 들어올 때만 해도 저희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홍보를 안 했습니다. 방송에서 취재가 온다는 해도 오지 마세요. 신문 기사 낸다는 해도 오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로타리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로타리가 뭐 하는다냐. 줬더니 봉사라고 기억하는 건 30%밖에 안 된 거라.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회전에 로타리를 얘기하는 거냐. 뭐 자기네끼리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로타리에서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충북에서도 어떤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각 지역 대표님들하고 또 각 그룹 회장님들을 선택해서 저희가 우리 한번 우리의 모토인 초하의 봉사 대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방송을 오늘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로타리의 활동들을 보고 나도 좀 같이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절차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뭐 저희 충북 11개 시군 어디에나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전문직이거나 또 자기가 사회봉사나 국제봉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 11개 시군 어느 곳에 있는 로타리에 노크를 하신다면 거기서 절차나 여러 가지 이제 로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해드릴 겁니다. 알려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그거에 대해 충족하게 되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이제 또 좋은 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회원들의 회비와 성금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은 없으신가요? 사실 현 시대에 모든 것은 인적장원과 이제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지구에 3,500명의 회원이 있고 또 1,200여 명의 또 학생들이 도와주니까 인적 자원은 충분합니다. 재원, 비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죠. 사실 저희 회원들께서 1년에 이제 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비만. 그리고 재단에 기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가. 제 때 목표가 150만 원인데 지금 13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앱이 별개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어느 조직이건 서로 명령보다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3,000명 회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알 수 있는 우리 초화의 봉사 대상을 만들어보자. 또 그래서 이 재원은 우리 회원 1인당 만 원만 내면 충분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이 봉사상을. 네. 자,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봉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인생, 우리 삶 너무 바쁘고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치면 됩니다. 아, 미쳐야 합니까? 네. 로타리에 미치면은 저희는 이제 로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타리에 이제 뭐 방송용으로 말했지만 또라이라랄까요? 그런데 용어가 안 맞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그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건 그 조직에 스며들고 미치고 정말로 로타리에 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아마 우리 지구 3,500명 회원은 모든 회원이 그런 마음이지 않나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과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내가 왜 로타리를 계속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봉사를 하니 봉사를 받는 분도 행복하고 또 봉사를 하는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지 않나 한번 로타리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군요.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이렇게 로타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어떤 말씀 전해 주실까요? 사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막상 봉사는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다 변명인가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주셔도 그것부터 봉사합니다. 그렇죠. 또 지나가는 어르신들 잠깐 도와주는 것도 봉사하고 저희 주변에 수많은 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포장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는 거를 참여할지 망설이는 것 같은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봉사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부터 작은 것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740 지구 총재로서 남은 임기 길지는 않습니다만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총재 임기 시작하면서 저희 테마를 어려운 시기니까 함께하면 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네. 우리 코로나 시기도 같이 포함됐지만 우리 회원 3,500명이 함께하면 모든 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정신무장으로 저희가 해결을 시작했는데 뭐지 건방진 말인지 모르지만 저의 두 달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런데 저의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봉사활동이나 또 뭐 회원 증강 또 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재단 기부나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3740 지구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만 한 번 더 하고 싶지 제가 이루고 싶어 했던 건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또. 네. 편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국제 로타리 3740 지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남재호 국제 로타리 3740 지구 총재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에 힘써주시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피부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